진짜 친박, 이른바 진박 논란에 충북에서도 새누리당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진박 간별사라는 최경환 의원이 오늘 딱 한 예비후보사무실만 찾아 논쟁에 불을 지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진실한 친박이 누구인지 간별해준다는 최경환 의원이 청주 흥덕을 신용한 예비후보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지역 현안을 토론하는 자료일 뿐 개파적 시각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도 지지의사를 꺼리낌없이 드러냈습니다. 같은 지역구의 도전장을 낸 김준환, 정윤숙 예비후보와 진박 논란을 벌인 터라 신예비후보 측은 한껏 고무됐습니다. 반면 상대 후보 측은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하루 앞서 기자들과 만난 정우택 의원은 충북에서의 진박 논쟁을 경계했습니다. 저희 지역은 공천이 바로 당선은 아니기 때문에 본선이라는 게임이 있어서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희석되어 있지 않나. 내가 더 대통령과 친하다는 메시지로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층을 선점하겠다는 신박 마케팅. 당내 경선을 앞둔 미묘한 시점에 최 의원의 방문으로 논쟁이 불붙으며 경선에 약이 될지 독이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명일입니다.